글리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, 힘든 것, 우리 게임 하더라고요.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쉽게... 힘든 거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누가 한 사람,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잖아. 거기에 내가 꼈다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. 너무 힘든 건 없어요. 어느 때는 7층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15층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개수를 점심시간 때 다 개설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. 그러니까 메례바타 기다리면 메례바타 한 번 기다리면 10분, 10분씩이야. 의원들 다 같은 경우 60, 60군데를 다닌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야 돼. 다섯 시대도 못 풀어야 돼. 소감자 다섯 시대도 못 풀어야 돼.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